한글자막 by 김kn은 한글자막 by 김진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문만 바라보다 볼 수 있는 남자의 한숨 소리는 무슨 의미이냐고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건 왜 그런지 나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그대는 사랑하고 있어만 비오던 밤 또다시 구름 섞인 그녀 목소리 물었고 말이 있어 전화했다고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남자를 설명해 달라면서 남에게 뭐라고 말해 달라는 건지 솔직히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진짜 사랑한다면 정말 소중하다면 너는 또 다 행복하게 그댈 학교야 그게 맞는거잖아 나에겐 뭐라도 정말 내가 하는 거지 왜 그대에게만 여기 가질지 남자는 이유 없이 늘 그런 거라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나의 슬픈 초원이라고 사랑이란 말 하고 싶어 언제나 입속을 내돼도 너를 사랑할 거란 그 마음 하지만 이 소리에 나 아무만 알 수가 없어 항상 그대 끝이 온 여자의 인사와 어색함이 그렇게 넌 언제나 내가 너무나 아픈 곳에 이 뒤에 너를 향한 그리움 이렇게 아픈 거야 이런 말 모르는지 이해할 수 있니 난 눈물 나는 날에는 네 목소리 그리움 너 진담은 널 아직 만나는 아무 겨련할 수가 없었어 너에겐 내 맘이 부담될까봐 너를 잃을까 그대가 너무 두려워 그대가 너무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너에겐 내 맘이 부담될까봐 너에겐 내 맘이 부담될까봐 너에겐 내 맘이 부담될까봐 너에겐 내 맘에bé 너의 소프장 너의 차여